0186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가스입니다. SK가스 은 는 동사는 LPG 수입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198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LPG 등의 화학제품을 수입, 저장, 판매하는 LPG 가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가스화학 밸류체인, SK아데이벤스트, 구축, 산업용 신규 수요 확보 등 국내 LPG 산업의 영역 확장을 성공적으로 선도하고 있음. LPG 사업 이외에도 세계 최초 LNG-LPG 듀엘 발전 사업, 울산 GPS, LNG 터미널,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등 신규 사업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85년 12월 설립된 SK그룹 계열 회사로 액화석유가스, LPG의 수입 및 저장,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 중동 국가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스팟 거래처로부터 LPG를 수입하여 정유사, 석유화학업체, 산업체, LPG 충전소 등의 납품함 대시 국내 LPG 시장은 전체 수요의 7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사와 이 이래 두 개 업체가 수입을 담당하는 안정적 지배구조를 보임 재무 대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석유화학용 LPG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강세로 인한 LPG 가스로의 수요 대체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또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강세 지속에 따른 LPG 수요 대체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 LPG 판가 하락 등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듯 2023년 6월 27일 기준 장마감 SK가스의 시가 총액은 1조 173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가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00위입니다. SK가스의 상장 주식 수는 923만 240주입니다. SK가스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가스의 퍼은 4.34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만 7,8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만 8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만 9,264원이고 추정 EPS는 2만 6,42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6배 27만 33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1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간은 16만 8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902억원, 1,055억원, 3,905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654억원, 2,493억원, 2,571억원입니다. SK가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9번지 13%이고 유보율은 4,995.8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1.39이며 전일 대비해서 0.81-0.